고기 좋다. 그러게. 저런 그리면 오히려 현실적인 것 같아. 부러워. 저렇게 반편생을 같이 살려면 달은 도대체 몇 번이나 뜨고 지는 걸까? 그러게. 사랑만으로는 힘들겠지? 그럼... 의리? 응. 의리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. 그러게. 정말 의리 있어 보인다. 우리도 의리 있게 오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. 너라면 왠지 그림이 그려지기도 한데. 왜? 피곤하면 들어갈까? 아니. 지금이 좋아.